이번에 소개해 드릴 게임은 라이너 크니지아시의 머니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3인부터 5인까지 즐길 수 있는 카드 게임이구요. 돈의 가치를 비교해서 게임을 펼치는 비딩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보시면 총 7종류의 각 나라의 화폐가 있구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류의 화폐가 있구요. 라이너 크니지아시의 얼굴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금화로 쓰이는 10만큼의 가치가 있는 금화도 있구요. 이런 것도 여러 장 있습니다. 각 나라의 화폐 7종이 있는데요. 인원수에 따라 좀 달라요. 각 카드 종류마다 9장씩 있습니다. 23장, 33장, 40, 50, 61장씩 해서 총 9장씩 되어있는데요. 5인 할 때는 전부 다 사용하시면 되구요. 4인 할 때는 한 종류를 다 뺍니다. 그 다음에 3인 할 때는 두 종류를 빼시면 되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구요. 이거를 뺀 다음에 잘 섞어서 6장씩 나누어 줍니다. 6장씩, 인원수대로 6장씩 나누어 주구요. 여기에 이런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뻥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상대를 속이기 위한 카드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이 카드도 그냥 플레이어 한 장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각각 6장씩. 이 카드 빼고, 6장씩 나누어 가지면 되구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는 무작위로 4장씩 펼쳐 두시면 되겠습니다. 4장씩. 자, 이 게임은 카드 더미에서 카드가 없어질 때까지 가운데 펼치면 되는데요. 자,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몇 장을 뽑아서 이때 이 펑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카드를 포함해서 몇 장을 동시에 이렇게 뒤집어서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펼쳐요. 자, 펼칩니다. 자, 전부 다 펼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펼쳐서요. 이 금액이, 이 금액의 합이 높은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이네요. 100. 이 사람은... 얼마인가요? 120이네요. 이 플레이어는 11월 했으니까 이것도 100이네요. 이렇게 합계가 같을 때에는 낮은 사람, 여기 보면은 카드 아래 보시면 이런 번호가 있는데요. 여기 낮은 사람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장 중에 제일 낮은 카드가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하게 되는데 23이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46이네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플레이어가 먼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펑카까지 사용해서 20이네요. 맨 마지막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이 플레이어는 자,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회수해 가도 돼요. 나 바꿀 게 없다 그러면 그냥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되고요. 바꿀 곳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카드를 가져가도 돼요. 여기에 있는 카드를 전부 다 가져가고 자신의 카드를 앞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여기에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카드를 전부 다 가져가고요. 자신의 카드는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등, 2등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거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 상대방 카드를 가져가도 됩니다. 나는 이 카드가 필요해 그러면 이 카드를 가져가고요. 이 카드를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바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레이어. 이 플레이어는 이 카드가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 마지막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오, 두 장 갔다가 나 네 장 가져갈래? 그러면 이 네 장을 다 가져가고 이 두 장을 뻥카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카드가 더 추가가 되었죠. 그럼 이 추가된 카드도 다음 경매할 때, 비딩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카드는 어떻게 되었냐면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기 더미에서 네 장씩 채웁니다. 네 장씩 이렇게 네 장씩 채워서 또 경매를 진행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매를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에 추가할 카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추가할 카드가 없으면 그 라운드까지 마무리하고 점수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점수 계산은 뭐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이 들고 있는 금액을 전부 다 환산을 하는데 한 종류의 카드를 다 모읍니다. 한 종류의 금액을 다 모아서 그 종류의 금액을 다 합산을 합니다. 다 합해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이걸 다 모았다. 그러면 총 얼마냐면 300이에요. 여기 100, 여기 90에서 150, 150에서 300입니다. 150에서 총 300인데 총 합계가 300이에요. 합계가 200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 자체가 다 점수가 됩니다. 이 플레이어는 이 합계가 200이 넘기 때문에 다 합계 300이 다 점수가 되고요. 만약에 200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100을 뺀 금액이 자기 점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모았어요. 이 종류의 카드를 80만큼만 모았어요. 이 종류의 카드를. 그러면 이 사람은 100을 빼면 점수가 없겠죠. 이거는 점수가 없게 됩니다. 0점이 됩니다. 이거는 점수의 합산이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0이 넘는 한 종류의 지폐의 금액을 다 더했을 때 200이 넘으면 그대로 점수가 되고 200이 되지 않으면 100만큼 뺀다. 100만큼 뺀 금액이 점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트리플, 똑같은 카드 한 종류의 카드 3장을 모으면 추가로 100이 더해집니다. 여기는 100 더해지고요. 또 100 더해주고. 여기는 4, 5, 6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종류의 카드를 다 모으면, 9장 카드를 다 모으면 300에다가 여기 400, 500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종류의 화폐를 다 모으는 게 유리하겠지요. 아니면 최소한 200 이상, 합계 200이 넘어가도록 모아야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종류마다 다 금액을 계산해서 점수하면 되고요. 이렇게 3라운드 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3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역시 크니지아 씨의 점수 계산법은 일반 게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바로 7종류의 화폐를 가지고 하는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이런 게임. 독특한 머니라고 하는 재미있는 주제의 게임이었습니다. 돈 넣고 돈 먹는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